나 나 본체 어디가 본체 어디가 본체 살아있어 뭐지? 본체 어떻게 살아 아 가원아 방지 아니냐고 정크이시 정크 이시렘 먹어놓으면 좋아가지고 호그있고 호그에 매크리 나이스 심해있다 와아 정면 정면 아 얘 내려왔어 됐어 됐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매크리 없어가지고 우리가 원거리 싸움 유리 저거 아나 아나 혼자 있는데 아 저거 브리핑 진짜 해주고 싶다 저거 오른쪽에 있는 아나 매크리 그냥 자르기만 하면 떨어뜨리기만 해도 어? 응? 아나한테 우리 매크리가 죽었는데 형 거점 1해야돼 거점 1줘 거점 1줘 너 공격으로 하는게 아니야 아나 진짜 호그 아아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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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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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먹었어 대호그 방하는 호그 괜찮아 괜찮아 죽어도 돼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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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지금 브리핑 못하거든요 마이크 꺼놨어 일부러 으 으 저거 브리핑만 해줘도 우리팀이 아까 더 수월하게 뚫었을텐데 어쨌든 간에 온턴만 뚫었으니까 상관없긴 한데 아 아 으 으 이거 맥 잘린 상태라서 으 으 으 뒤가 오겠지 뭐 뒤집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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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스짠 어 이거 아나 자르는 공이였는데 개척박 석양 조심 안 돼 살려줘 아 아니짠 무슨 돌고있어 스드레그 없잖아 파이패시 홈 홈 홈 홈 쪼 홈 홈 소리 탈비라 이렇게 워 오케이 다리아 constructor ali 아 이게 왜 덜 안걸리냐고 이거 판정 진짜 그지란데 으 배박덕걸리는 각인대 맥킬 종료 맥킬 미안 라인킬 라인킬 1킬 받았어요 오케이 1킬 나이스 로우 보셨으니까 개이득 개이득 멍멍멍 이득 끌어졌어요 맥킬 아 이거 패치되고 나면 저 그냥 막 들어가서 박으면 되는데 아 패치 아직 안 돼가지고 좋아서 공했어 미친거 아냐 요시오야 나 잡으러 와라 디바 왔네 아 나 망했어 마지막 구간을 못들네 아 이게 디바 나와가지고 먹혀 계속 평가 나 시원해 줄까 나 시원해 줄까 자탄 있어요 죽어 1 2 3 2 4 5 5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ㅜㅜㅜ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겐지님 오케이 같이 죽자 앰프가 안좋아 뒤에 2방 아 개핀데 아 디바 미치...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그냥 어그로 끌고 빼야겠다 아니다 다시 들어가죠 뒤에 디바를 자를까 아니다 뒤에 디바 잡혔죠? 비비로 오는 애들 루슈 개핀데? 어 오케이 화물을 움직이고 있어요 7일정 나 1킬 먹기 싫어 뭐 밀었다 2분이나 남았다 2분이나 남았어 호호 점수 3대 0 조금 남았지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아 정크래쉬 없으면 토르비언으로 하고싶긴 한데 저 그래서 토르비언을 하고싶긴 한데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수비 영웅을 알 수가 없을 루시오를 빼고 하던데요? 아뇨 아뇨 네 맞아요 루시오를 빼고 해요 루시오분이 그럼 하세요? 해보죠 뭐 쭝크랩 아 그냥 해요 그냥 그냥 해요 그럼 루시오 해요 호호 뭐하지 몇 굴 자리가 있더라구요 맞아요 저기 부친이에요 계단 올라간 때 평타만 패치돼도 굉장히 이끌텐데 공까지 패치되니까 솔직히 다음 패치 적용되면 쭝크랩 많이 쓸거 같애 상위티어에서는 하위티어는 모르겠고 상위티어는 많이 쓸거에요 생각보다 스팅률 좀 많이 올라갈걸요? 그 패치면 하위티어는 어차피 멀리서 짤렀는 쭝크랩이 많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별 큰 차이 없을거 같거든요 플레이 방식이 바뀌는 모를까 대부분의 쭝크랩이 멀리서 짤렀는 쭝크랩이라서 어차피 자기 공격이 안맞아요 어차피 안맞아 어 길러 먼저 때릴게 길러 맞출 수 아 왼쪽으로 나오네 팔아있네 팔아있네 아 정맨으로 오겠다 아 팔아 키웠네 형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뭐야 팔아 다쳤다 팔아 피 팔아 피 나이스 뒤에 맥크리 들어온다 뒤에 맥크리 들어온다 아 맥크리어있다 아 아 우리 안 앞에가 안돼 아 브라보 팔아 섰다 팔아 팔아 하나 본다 지하로 오는거야 팔로떨어 팔로떨어 팔로떨 팔로 어 예! 맥크리하고 팔로떨이 있긴 한데 힐러 없어가지구 이거는 딜 넣으면 못 버티지 어? 우리 짤렸네? 좋구만 좋구만 팔로떨 정면이다 호잇 나 틀렸습니다 지하와요 지하와요? 조금 있어요 통 하나에 맞아주지 마요 깨라 얘들아 뒤에서 통 하나만 있어 정면 라인 질투 통 도망가 팔로 정면 팔로 정면 팔로 피 팔로 피 팔로 피 이제 열심히 오나요 거기 가죠 오른쪽인데? 1, 2, 3, 4 아나 아나 오른쪽 파라 들어왔다 파라 파라코 파라코 나이스 애들 오른쪽으로 돌아온다 그나마 오른쪽이 낮긴 한데 오른쪽도 빨리 안 들어오면 디바 게이지하고 방격 꽉 채워서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2, 3, 4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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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2층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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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점파 라인 점파 라인 점파 라인 컷 쯰크랩 쯰크랩 아아 너무 늦게 터졌다 아 아 맥크리까지 살아났네 그래도 뭐 질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솔져 프리딜이라서 안 돼 솔져 프리딜이라서 안 되려나 솔져 아 아 죽었네 아 더 있어요 라인도 있고 라인 안 와 맥크리라서 못 잡아요 아 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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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워봐요 한 번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빠져 빠져 아쉽다 아쉽다 맥크리 왼쪽으로 된다 왼쪽으로 아 나이스 피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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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파라 샀다 파라 파라 2층 파라 2층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제발 한 대만 맞아라 파라 persons 와 오 어? 어? 저게 신경쓰면 앞에 딜을 못 넣으니까 그렇죠 한 방씩 막 날려주면 어그로는 충분하니까 팔아 뒤에 팔아 뒤에 어? 예! 팔아 비강 아이고 아 팔아 하는던데 팔아 아 얘들 궁타임 또 왔는데 궁타임인데? 지금 제일 조심해야돼 궁 다 쓰리 받고 올게 네 일단 너프 한번 날아오고 아 뭐야 이거 제발 아 아 팔아 궁 콤보 나올거 같은데 꽁 팔아 궁 궁 써야돼 아 지금 궁 써야되는데 궁 다 쏟아 모아야되는데 아 그게 팔아 궁 써야돼 궁 써야돼 궁 써요 제발 궁 좀 써요 아 막기는 막을거 같은데 아 앞 턴에서 막는건데 상대 궁 빠졌으면 써야지 다음 턴 어 여기 있었네 아이씨 아 죽었다 옆에 숨어있었어 뒤에 뭐야 옆에 숨어있었네 아 라인공 아까운데 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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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 깼어 아 잠깐만 아냐 아냐 뒤집어 안갔어 마우스 커서 같이 갈게요 같이 갈게요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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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요 됐다 됐다 팔아 으이퀼 궁을 좁어어 하나 컷 베르신 베르신 내리신라 베르신 메르신 Merris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. 가방 왔어. 거의 이겼어. 맞습니다.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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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나 본체 어디가? 본체 어디가? 본체 어디가? 뭐지? 본체 살아있어 뭐지? 본체 어떻게 살아? 본체 어떻게? 나 본체 어떻게 살아요? 본체... 본체 납치당한 거 아니에요? 나 본체 납치당한 거 아니었어? 왜 살아있어? 바랄라를 향하여 어어어 어? 아 이거 가리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가리면... 아 손으로 가리면 보이지? 바우스 커서... 아이씨... 다이아 몇 점일까? 다이아 몇 점일까? 다이아 몇 점일까? 과연 몇 점? 와 3,160 3,160 160이 괜찮은데?